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생이 다 왔어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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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가 좋은 소리여서 편안하게 사진 촬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머리로 찾으러 갈 수 있었네요 사진들을 이렇게 많이 찍어주시는데 도대체 이 사진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은 뭐 sms나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죠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아무도 안하네요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아이스택으로 샵 한뼘 사이 아니면 샵 영등 한뼘 사이라고 올려주시면 저희 배우들이 직접 하트를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몸을 보고 나서 네이버나 인터파크나 아니면 각종 예매하신 예매처 사이트 들어가서 후기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뽑아 푸짐한 선물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배우랑 사진을 찍으실 분들은 자리에 카메라에 앉아계셨다가 건너서 찍고 앞으로 나가시면 되고요 엉덩이가 아프거나 나는 니들과 사진 찍 싫다 그러시는 분들은 자리에 카메라에 앉아계셨다가 건너서 찍고 앞으로 나가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재현욱 판병 사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너 비밀번호를 바꿨어 안 바꿨어? 내가 그거 왜 그러냐 너 왜 안 바꿨어 진짜 지금 시간이 얼마 왜 바꿨네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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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더 우리 감사합니다.